아이, 이게 얼마 만에 당신하고 같이 보는 영화냐, 이게. 그러게. 그럼 오늘 이거 보자. 이게 그렇게 재밌대, 이게. 지금 둘이 몰래 데이트하는 거야? 언제 저런 사이가 됐대? 곰봉아 못 보잖아. 오빠, 우리도 저 영화 보자. 그건 좀... 오빠 한 번만, 엄마, 아빠 진짜 화해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. 응? 알았어, 보자. 그러니깐 제발 울지 마. 덕분에 로빈 오빠랑 영화도 보고, 엄마, 아빠 감사합니다. 되게 괜찮다. 아, 먹어봐라. 둘 수 있겠어? 아이, 걱정하지 마. 뭐, 뭐야? 이거 공포영화였어? 응. 몰랐어? 이거 귀신 나오는 영화잖아. 아, 어떡해. 나 무서운 거 잘 못 보는지. 저랑 놀아줘야지. 로빈 오빠, 설마 귀신 무서워하나? 어? 조용히 좀 해. 지나갔어, 지나갔어? 아, 갔어. 공포영화 부진 발전일까? 진짜 도망가워 죽겠는데 왜 일해, 정말. 공포영화를 함께 보면 사랑이 싹 튼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. 이게 다 내 빅피처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, 아. 야, 그냥 살려줘. 야, 그냥 살려줘. 오!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. 나 애로 영어인 줄 알았어. 진짜. 오빠, 괜찮아? 어.